앞서 보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국산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지적이 지배적인데요. 취재기자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국산 소재가 실제 생산라인에 투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반도체 업계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감지하고 올 초부터 국산 제품 도입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최근 러시아가 한국 측에 제안한 불화수소보다 국산 불화수소 생산 확대를 더욱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다시 한 번 강조됐습니다.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병행해야 안정적으로 반도체 소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은 이미 몰고는 텄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인 국산화가 정말 가능한 겁니까? 일단 현실적으로는 갈 길이 멀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재가 된 일본의 제품은 현재 한국이 대체하지 못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생산라인 투입도 아직은 단순한 테스트 과정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당장 100% 국산화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국산화가 어려운 이유로는 일단 기술적인 부분과 높은 건설비, 개발비 등이 꼽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재 양성과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전후방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삼성전자가 이 제재 품목에 대해서 긴급 물량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어요. 네, 일단은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거래처의 해외 공장 물량을 우회 수입하거나 아니면 대만 같은 다른 국가 거래처로부터 확보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확보한 물량은 당장의 생산 차질을 막을 수 있는 적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서 물량을 직접 확보한 것은 아니며, 확보량도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삼성이 단기적으로 발등에 불만 끄는 게 아니고, 일본 제재 장기전에 대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제재가 강화될 경우에는 첨단 소재와 전자, 통신 등 다른 품목에 대한 수입이 까다로워질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삼성전자의 TV, 스마트폰 생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 경제를 가로막았다는 표현이 전방위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